엘리베이F-2 parce que 어우 오르네! 시즈니브요 기름이 인사하며 비즈니스 그도가 너무 웃기지 않아? 케이츠이 와서 우리 간장에다가 감독을 모셔놓고 인사하고 내가 손님이네 오늘? 그렇지 오늘 지훈이 형이 손님으로 또 근데 우리 되게 좋은거 같애 깔끔한데? 근데 아직 다 세팅이 안되서 원래 예쁠게 했을 때 와야 하는데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뭐라도 내가 서먹고 더 알고 그게 뭐라든지 그래요 뭐 축하 맞지 뭐 여보세요? 이제 우리 오기 전까지 일주일을 좀 날아보자 사실 이번에 카카오랑 루키랑 썸데이랑 하면서 얘기했거든 정말 우리 SK, K랑 하고 싶다고 그 K랑 할 때 제가 듣기로 막 정말 녹턴 연습도 안 했던 거를 그냥 꺼내서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이제 픽뱅 흘러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한 거고 1경기야 너무 흥했으니까 나는 이제 SK에서 녹턴 밴하는 거 보고 싶잖아 그거를 밴하는 순간 뭐 비세트도 거의 잡았다고 정말로 그리고 그거 이기고 나서는 팀이 진짜 완전 축제였어 한우 먹어라 한우 하아 이럴때 같이 맨날 한우 먹으면 겁나 먹거든 소가 먹어 하는데도 승리에 대한 포만감 때문에 안 먹어 많이 먹는 애들도 없고 먹어 엄청 먹어 루키 이러네 류 따라가고 있어 지금 하하하하하 그래서 류키잖아 류키 류키 아니야 그래서 류키 토스트는 진짜 어떤 거 같으세요? 전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프로스테에 관련해서 토스트는 일단은 거기는 바텀이 조금 기복이 있어서 사실 스페이스 배라 조합이 워낙에 연습 때 무를 진짜 잘하거든 근데 대회 때 보니까 스페이스가 보니까 너무 착해 애가 여려 나머지 라인은 요새 리빌딩 솔직히 잘 됐잖아 코코랑 스위프트랑 또 맞췄던 호흡이 있으니까 그게 잘 녹아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 샤이가 자신감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땐 되게 아직도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지 술 잘하지 DJ 팬이잖아 완전 바뀌셨어요 완전 낮은 팬으로 바뀌셨어요 아 맞다 근데 정석이랑 얘 원래 정석이랑 사이 별로 안좋았거든 그 얘기는 들었었어 알아? 술을 같이 먹자는데 서로 피하는 거야 물어봤었어 아니야 그거는 맞아 그래가지고 형 원래 안 친한 사람하고 술 안 드시죠? 엄마가 절대 안 먹어 여자 봤어요 형 여자 있어? 그럼 막 그거 지루고 맞아 얘 어찌 됐건 프로스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여자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한 건 아닌데 공룡이라는 거예요 애가 멋졌어 그러면 KT블리치의 경우 일단 아예 우승을 하고 왔는데 정부력이 별로란 말이에요? 나 굉장히 직선적인 거 같아 굉장히 애가 돌지 않고 직선적인 계획을 갔어 원래 애가 정수로 갔어 진짜 정수로 하고 왔을 때 야 이거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다 하나는 이렇게 야 한 게 안 됐는데 이제 접수하러 그리고 첫 경기 있잖아 와서 첫 경기에도 장난 아니고 압도적으로 잡아 맞아 꽤 첫 경기이네 근데 압도적으로 이겼다가 두 번째 셀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가 기가 막히게 닿았어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놀까 아니까 우리는 사실 시조 나왔을 때 우리 올라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남부로 아 그치 물론 이런 아 파일로도 치다 났어 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더라고 블리츠 올라갈까 아까 저기보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걱정은 했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인셋 정글로 돌아온 지 조금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에오파드가 아직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맞춰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많이 비극했어 사실은 완전체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70%에서 80% 정도 KTB블리츠의 경기력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8강 느낌이 괜찮아 나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정말 비운의 팀들이 많지만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소드가 정말 또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저한테는 아 소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제 생각은 딱 하나예요 프레이의 부진 프레이가 잘할 때 소드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조합 자체가 프레이 중심 조합 짤 때가 승률이 더 좋아요 그건 떨어질 때도 프레이가 많이 끊겼어 근데 이제 요거 걱정되는 건 본인들도 아니까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프레이도 요새 많이 좀 폼 떨어졌다 폼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겠지 그 기분은 알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안 봤어요 저는 선수 때 네가 가장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선수 중에서 네가 가장 욕을 많이 하기도 했어 네 야 일로와 이 XXX야 이 XXX야 이 XXX들아 오케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내가 원래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생긴 것도 좀 북한 사람도 생겨가지고 아니 방송을 모르네 둘이 한 번 사고를 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3대1 형은 3대1 3대1